행복한 우리 동네 함께 만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 6월 13일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동시지방선거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정말 정말 소중한 한 표다 나에게 선거란 마법이다 나에게 투표란 변화의 시작이다 나에게 선거란 표현이다 나에게 선거란 희망이다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처럼 선거를 통해 이 동네를 다 환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선거란 삶이다 정말 투표 잘해야만 앞으로 삶이 더 발전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삶 자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꼭 6월 13일에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세요 여러분도 저희 이미셜과 함께 투표해 주실 거죠 저 개그맨 이동엽도 6월 14일 날 투표하러 꼭 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실 거죠? 저와 함께 투표해 주실 거죠? 우리 동네의 놀라운 변화 당신의 한 표에서 당신의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